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스크 착용시 가장 불편한 점 TOP 9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9위 대화가 불편함 2.0% 8위 구매 비용이 부담됨 2.1% 7위 어딜 가나 챙겨야 하는 귀찮음 5.0% 6위 화장이 묻어남 5.0% 5위 피부 트러블이 생김 10.0% 4위 안면에 열을 느낌 11.0% 3위 귀 부분이 아픔 18.6% 2위 숨쉬기가 힘든 21.6% 1위 안경에 습기가 참 22.6% 맞아요 저는 이 중에 진짜 트러블 나는 거랑 숨쉬기 힘든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아파가지고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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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